어제 주무신 분들은 바로 또 주무시기도 했는데 학생 거기 자월 안 주무시고 참 대단해 진짜 어제 아이디어 낸 거 중에서 한 번씩을 다 만드신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다 나왔나요? 네 나왔죠? 나왔죠? 와 진짜 니네는 끄딱끄디구나 나왔죠? 나왔죠? 뭔가 딱 꽂히면은 그거 끄딱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기질이 후기라는 게 없더라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저희가 한 번 다 같이 볼까요? 어우 궁금하다 올려줘.. 패스 허허허웅 여기까지 흐ух 찬풍기 선풍기, 티비, 트레이 디스플레이 아 이거 마스크가 어제 말린 거구나? 맞아요 하신 거예요 만져도 돼? 네 이거 어제도 있잖아요 섞어가지고 만든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색이 섞은 거 그걸 이제 묻혔거든요 저희가 미풍기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선풍기잖아요 저희가 어디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망풍기로 망했어요 이게 되긴 되는데요 바람이 안 나와요 폐대 꺼 뚫는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필터가 살짝 두꺼운 거 같아요 오빠 내가 바람을 바꿨어요 아니면 저거 부족불 뚫어 그냥 뚫어 빵불을 하면 안 되니? 그러면 미세먼지가 고기를 잘 들어갈 텐데 미세먼지 좀 마시면 돼 그리고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딱 스위치를 바로 켜면 이제 숙취가 파란색 파란색이 좋아? 파란색이 가장 좋은 상태 그것만 해도 대박이다 여기 아래 센서 양치 안 하셨죠? 양치 안 하셨죠? 하 좀 더 파 좀 더 좀 더 도와주고 빨리 도와줘 뭐냐 뿌듯합니다. 뿌럽네요. 무슨 원리야? 냄새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? 냄새를 측정하는 건 아닌데요, 원래.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건데. 내 입에서 먼지가 나온다는 척은? 냄새가 아니라 기생충이 뚝 끄들어간다니까요. 사오전같이, 이거. 아, 사오전. 그럼 저 형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네. 기생충만! 들어보죠. 미세먼지 진짜. 어떻게 해, 그거를. 모터가 세야 돼. 미니카에 들어가는 블랙 모터 같은 거 있지. 떼면 될 것 같아. 오, 이건 전력이야. 아, 3D 프린터가 밝아 보니. 이거 예쁩니다. 어제 급하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었고 해서 센서는 못 보해서 요일을 표시되게 그냥 LED가 하나씩 켰다 꺼졌다만 하게 해놨는데 밝아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해봐. 아니야, 아니야.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보여. 얘를 전원을 켜건 안 켜건 간에 계속 시간을 읽어오는데. 오, 됐네. 오, 이제 훈드렀어. 지금 뭐야, 무슨 일이야? 그냥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. 네, 그렇죠. 밤에 보면 아주 색깔이 예뻐요. 예뻐요. 꼭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LCD 모니터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하루 만에 상승하고 하루 만에 만들어 볼 수 있어.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번 여행의 큰 성과를 얻었다. 존경한다.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. 그럼요. 실행해야 돼. 생행식 성운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성격이 운명이 된다.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운명입니다. 역시 기수님이 이렇게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? 박수 한 번 쳐야 되지 않아요? 박수 한 번 쳐야 돼요. 박수 한 번 쳐야 돼요.